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길고 길었던 여름이 지났고요 이제 9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을 맞이해서 토끼띠들의 9월달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띠들 다 올려놓고 있고요 지금 토끼띠를 비롯해서 지금 양띠 그리고 뱀띠 닭띠 소띠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띠들은 이미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띠다 그러면 영상 이미 올라온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9월 한달 잘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또한 추석까지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토끼띠 토끼가 사실 상당히 귀엽죠 그런데 토끼는 번식력도 강하고 또 띠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유순한 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애정적으로 연애운이라든지 이성운 이런 것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토끼는 이 9월달 계유월 이 계유월과는 가장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유월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기운이고요 토끼띠는 목의 기운인데 이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금목 상쟁이라고 해서 금과 목의 기운이 부딪히는데 사실 금의 기운이 더 굳고 단단하고 세기 때문에 토끼의 입장에서는 부딪히면서도 자기가 좀 불리해요 그리고 토끼띠는 목의 기운인데 또한 더군다나 제살이 작동을 합니다 제살이라는 거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토끼띠들이 9월달 어떻게 될지 토끼띠가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좀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2024년 8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달이 돌아오는데 올해 갑진년 9월은 계유월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기운이 강력해지는 달이고요 또한 금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4주에 계유월이기 때문에 금기나 수기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계유월이냐 양력 9월 7일이 백로입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해서 10월 8일 할로전까지 약 한 달간 계유월입니다 그래서 이 개띠들한테는 한 달간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좀 유쾌살의 기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4년 갑진년이고 9월은 계유월입니다 토끼띠는 그런데 일단 다섯 종류가 있어요 을묘생도 있고 정묘생 개묘생 이런 식으로 다섯 종류가 있는데 그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끼띠는 모개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이 유금과는 궁합적으로는 상극이에요 상극임에서 상충살입니다 그러니까 극이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입장이고 상충이라는 것은 서로 부딪히고 깨진다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이러한 기운이 제살이라고 해서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주명리학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관제, 송사, 구설, 시비 이런 것에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질병이나 재난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라는 것은 우리가 재앙 그래서 하늘의 재앙인 천재, 땅의 재앙인 지재, 인재 이런 것을 통해서 삼재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주의 기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서 판단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끼띠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구설, 시비수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거래, 매매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주식을 투자한다 코인을 투자한다 아니면 부동산을 지금 거래나 매매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재수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일은 뒤로 좀 미루는 게 좋아요 차라리 10월달 이후로 좀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10월, 11월 이 뒤로 그래서 문서운도 뭐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고 또 이게 지금 관에 관계된 관공서, 행정기관, 세무서 이런 쪽에 아니면 뭐 시청, 구청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관공서하고 좀 엮이지 않게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이동과 변동이 많이 생기는 달이어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직장 내에서도 부서 이동이나 갑자기 아니면 출장, 또 외국 여행 또 추석까지 있으니까 고향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배우자, 연인들 사이 이런 사이가 조금 불협화업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또 싸움을 한다라든지 부부 사이에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한다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 조금 가볍게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허리나 관절이 안 좋고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관절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을 다닌다 그러면 물리치료 이런 거 잘 하시고 뼈, 관절, 허리 이런 것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서들고 그리고 교통법규 잘 안 지키고 이런 분들은 9월달은 가급적이면 하나하나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운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남서쪽은 좀 특히 불리하기 때문에 방향적으로 그쪽은 가급적이면 9월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고요 남쪽과 북쪽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이동과 변동이 많고 부서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수가 있는 다리예요 그리고 또 여행이라든지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럼 운전을 또 오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조금 주의가 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 운전을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잘 하시는 분은 덜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평소 신호위반도 자주 하는 편이고 또 여러 가지 급하게 서둘러서 운전하는 편이다 그러면 특별하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운, 투자나 매매, 거래는 좀 뒤로 미루고요 신중해서 가급적이면 9월달에는 중요한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물론 여기서 전제조건은 그 사람마다 사주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세하게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뒤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잘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평소 관절, 뼈질환 이런 쪽에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드신 60대, 70 이런 분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사고 이런 것을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 방향은 남쪽이나 북쪽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행운의 숫자는 2번, 7번, 11번, 16번 22, 27, 31, 36, 37, 41번인데 날짜를 선택한다라든지 아니면 시간 그리고 또 어떤 숫자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석 때 복권을 사시겠다 로또를 사신다는 분 계시면 이 숫자를 이용하고 방향도 집에서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로또방 아니면 복권방 이런 쪽을 좀 알아보시고 거기서 사면 좀 더 좋다 그리고 이 번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띠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면 이미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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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